동파 유튜브 꿀잼 동의 어 보감 인정하는가 지르는가 오지는가 구독 어 구독 고마워요 여러분 투 턴 한 번 팀만 부탁드릴게요 왜왜왜 왜 갑자기 늘었어요 왜요 오 그렇네요 늘었으니까 추천 한번만 해주세요 아 술 먹방 하셔서 오 우리 그러면 미성년자들을 내 방으로 온 거야 우리 미성년자분들 내 방으로 온 거야 미성년자분들 일로와 일로와 누나는 19세 걸릴 일이 없어요 누나는 술 먹방도 안하고 19세 걸 것 같은 옷도 안입고 누나는 아주 19세 걸릴 일이 없어요 일로와 우리 미성년자들 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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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린 거야 나는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면 되게 조용히 방송하잖아 그게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면 이렇게 방송을 한단 말이지 알면서 왜 그러디 못 버티겠다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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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라고 버텨 버텨 야 왜 이럼 원래 이럼 너 몇 살이냐 미성년자 아니야 왜 나한테 반말 쓰냐 너 몇 살이야 야 김인증 내 남자 너 몇 살이야 야 야 몇 살이야 너 아 일단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저 이제 정리 좀 하 왜 이렇지 정리 좀 하고 한번 깔끔하게 리액션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춤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춤출 거예요 벗어도 똑같아요 누나 그래서 안 벗어요 오늘 왜 이럼 맨날 이랬는데 왜 그러지 벗어도 똑같아요 음 벗어도 똑같네 라는 말 듣기 싫어서 안 벗습니다 여러분들 아 비서도였어? 나 민망해 난 그것도 모르고 자꾸 벗어드라고 난 무조건 백타 벗어도인줄 알고 난 무조건 백타 벗어도인줄 알고 비서도라고 탄 일도 생각 못했어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눈물나 마음이 아파 짜증나 그런거 듣고 싶었구나 그런거 듣고 싶은게 아니라 요즘에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난독증도 생긴거 같고 다 그런식으로 이해가 되고 막 그래요 다들 노맹?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기초 5주네 어 나 원래 기초 5주야 나의 맘이 나의 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